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이후 두 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합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에게 오는 19일에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지난달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큐텐 재무 담당 임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.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사태가 터지기 전 상품권 대량 할인 판매로 정산대금을 돌려막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온 건 아닌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.